안녕하세요 쟤리에요 안녕하세요 종료여러분 먹고잘란TV의 쟤리에요 네 오늘은 생활용품 리뷰인데요 USB 2포트 통합 멀티 콘센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해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요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월드 온앤오프 USB 2포트 통합 스위치 멀티 콘센트구요 콘센트는 391.5m 로 되어 있고요 250V 16A를 지원합니다 뒤쪽에는 상품 특징과 구조 주의사항 등의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깐요 한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품을 뜯어서 보면 밑쪽에 USB 포트 두개가 있구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LED 등은 충전 표시는 아니구요 전원이 들어왔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삼구가 있고 콘센트가 있고 스위치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연결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m 선이구요 뒤쪽에 보면 설명이라든지 기타 문구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초점이 맞지 않아서 잘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첫번째는 전시대 돌림판 사용을 했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USB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네 로봇 충전에 USB 포트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또 다른 곳에는 네 5핀 충전 케이블을 연결을 했구요 그리고 USB 충전 어댑터를 꽂아서 네 USB 소켓을 하나 더 늘렸구요 조명도 이렇게 한번 꽂아 봤습니다 전체적인 스위치 네 통합 전원 관리도 가능하구요 개인적으로 내 활용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자요 빠이 그럼요 Where are we going? Charting completed. Now where are we going? Charting completed. Now where are we going? Who does know what you're saying? Who are you to know what you're saying? How are we going? How are we going? How are we going?